자, 2017학년도 9월 모평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세대간 이동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역시 표 한번 그려볼까요? 그려놓고 시작합시다. 이렇게, 역시 부자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도 이 표 그리는 거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간단하게, 빠르게, 익숙하게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자, 여튼, 자, 자녀 세대를 한번 보니까 중 더하기 하분의 상이 7분의 3이래요. 중 더하기 하분의 3이 7분의 3이다. 그러면은 이게 상까지 더해주고 전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전체 중에서 상이 10분의 3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 세대 상층이 30%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0%구나. 그리고 이거 A는 몰라요. 모르는 거고 자, 부모 세대 한번 볼게요. 중 더하기 하분의 상이 4분의 1이래요. 중 더하기 하분의 상이 4분의 1이야. 그럼 여기다가 상도 더해주면 5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중에서의 상이 몇 퍼센트다? 20%다.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상 더하기 중분의 하가 4분의 1이래요. 그럼 하도 더해주면 5분의 1이 돼가지고 하층도 20%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똑같이. 그럼 여기 얼마야? 60이 되겠네요. 일단 이렇게 되네요. 자, 그랬는데 힌트가 좀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부모 계층 대비 자녀 계층의 세대 간 이동 비율이에요. 이동 비율. 자, 그래서 상, 중, 하 순서가 2, 4. 그래서 헷갈리라고 그런 거죠. 상층의 경우는 하강 이동한 게 9분의, 아니 10분의 9라는 거야. 그러면 일치하는 건 얼마라는 거야? 일치하는 건 10분의 1이라는 거죠. 다시 상층 중에서 하강 이동한 게 10분의 9인데 그럼 나머지 10분의 1은 뭐야? 일치한다는 거지. 20 중에서 10분의 1 일치하니까 여기 2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중층 한 번 보세요. 중층 같은 경우는 자, 부모 계층 대비 하강 한 게 30분의 11이야. 그럼 60 중에서 30분의 11이 하강했어. 그게 얼마야? 20이야. 60 곱하기 30분의 11 해주니까 자, 하 같은 경우는 상승한 게 10분의 3이래요. 그럼 그대로인 건 얼마겠어? 10분의 7 아니겠어? 10분의 7. 그러면은 20의 10분의 7 해주면 얼마입니까? 14입니다. 14. 이렇게. 14. 자, 일단 채울 수 있는 걸 다 채웠어요. 자, 힌트 더 찾아보죠. 부모 세대 하층에서 자녀 세대 상층으로의 세대 간 이동은 없다. 자, 부모 세대 하층에서 자녀 세대 상층으로의 세대 간 이동은 없다. 자, 그럼 여기 24. 그럼 여기 얼마야? 6. 이렇게 들어갔죠. 20, 0, 30이니까 여기 얼마? 28. 28, 20, 50이죠. 그럼 여기 얼마? 10.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녀 세대 계층 중층에서 부모와 자녀의 계층 일치 비율과 불일치 비율의 상대적 비율은 1대 1이래요. 자녀 세대 계층 중층에서 자, 그럼 보세요. 자녀 세대 계층 중층이 여기죠, 여기. 여기에서 일치하는 것과 불일치 비율이 1대 1이다. 일치와 불일치가 똑같다는 거야. 근데 일치하는 게 얼마입니까? 10이죠. 그럼 불일치하는 건 6이랑 역이랑 더해서야. 그럼 여기 얼마 들어가야 돼? 4 들어가야 돼. 그럼 여기 얼마야? 20. 그럼 여기 6. 그럼 여기 얼마? 14. 그럼 여기 얼마? 50. 끝. 가봅니다. 자, 부모 세대보다 자녀 세대에서 사회 통화의 필요성이 낮아졌다. 부모 세대는 뭡니까? 다이아몬드입니다. 자녀 세대는 뭡니까? 모래식의 형이죠. 자녀 세대에서 필요성은 높아졌네요. 통화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번 자녀 세대 계층 대비 부모 세대와 자녀 계층의 일치 비율은 하층이 가장 높다. 자녀 세대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상층 같은 경우는 일치 비율이 30분의 2예요. 중층 같은 경우는 20분의 10이에요. 그리고 하층 같은 경우는 50분의 14예요. 그래서 가장 일치 비율이 높은 것은 이 하층은 절반이 아닌데 중층은 20분의 10이죠. 그래서 하층이 아니라 중층이 가장 높습니다. 3번 부모 세대 계층 대비 자녀와 부모의 계층 불일치 비율. 이건 불일치 비율이네요. 상층과 하층을 비교하래요. 상층과 하층. 자, 상층 같은 경우는 20인데 20 중에서 불일치하는 게 얼마입니까? 18입니다. 오, 매우 크네요. 상층은 20분의 18. 자, 하층 같은 경우는 총 20인데 불일치하는 건 얼마입니까? 6이네요. 6. 그래서 하층은 20분의 6. 그래서 상층이 더 높죠. X. 4번 부모 세대 상층과 하층의 합 대비 상층과 하층의 합 대비 부모 세대 중층의 상대적 비율. 자, 부모 세대의 상층과 하층의 합 그럼 얼마입니까? 40입니다. 40. 40분의 중층이니까 40분의 60이에요. 자, 이건 얼마다? 그래서 40분의 60이 됩니다. 그럼 A보다 크대요. A가 뭔데? 자, A는 A는 자녀 세대예요. 상중분의 합니다. 자, 자녀 세대 상중분의 하니까 50분의 50이 되네요. 50분의 50이 됩니다. 어? 그러면은 자, 이 비율 40분의 61보다 크죠? 근데 A는 뭐야? 50분의 51이니까 A보다 크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부모 세대 상층 대비 부모 세대 상층 대비 부모 상층에서 자녀 하층으로의 세대 간 이동 비율 그거 얼마입니까? 20분의 얼마야? 14죠. 20분의 14입니다. 이 비율은 얼마다? 20분의 14 자, B를 그럼 한번 계산해 줘야 되죠. 자, B 같은 경우는 자, 부모 계층 중층에서 상승 이동한 비율입니다. 부모 계층 중층에서 중층이 얼마다? 60 중에서 상승한 게 28이에요. 그래서 이 B는 얼마야? 60분의 28이죠. 그래서 이 비율 20분의 14가 60분의 28보다 작다 아니라 크다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 년이나 그 다음 년의 그 다음 년의